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이제 호랑 만드는 거예요. 저는 모든 일 할 적에 필라워프를 즐기는 거예요. 집중이 안 돼요.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집중하기가 어려워요. ley There's a 5kg. 11.5kg 정도. 이게 스윙이 시작하는 거 아니까? 뭐 이걸로 있어야 되나? 넌 어허. 옷 입금을 참기버. 플로프를. aunque osu.su.su.. i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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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훌라후후후후후훌리세요? iş . . . . 1, 2, 3, 1 아니 이걸 모르셨어요? 열심히 하니깐 다 깨죠. 제가 원래 밖에서 보다 집에서 오고. 수화가 돼요? 수화가 되지. 17년 됐죠. 제가 19살 때부터 줄을 타기 시작했거든요. 건물 외벽에 매달리는 거. 결혼할 무려 8시간 정도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은 적이 있었어요. 그 이후로 허리가 조금 아프기 시작해서. 17년 동안 슬라우블라 하셨는데 왜 왕자가 없나요? 자세히 봐봐요. 제가 남들보다 허리가 얼떵히 좋잖아요. 언제까지라고 줄 수 없죠. 제가 뭐 80, 90. 그때까지는 살 것 같거든요. 80정도는 걸리겠죠. 대화하도록 춤추는 텐보리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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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